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펭귄이 워낙 귀엽게 생겼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귀엽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펭귄이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람들에게 귀엽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펭귄이 적응했던 남극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쨌든 차가운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몸을 보온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방층이 두텁게 있어서 몸이 좀 둥글둥글해졌고요. 그리고 또 헤엄을 잘 쳐야 되니까 좀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유선형 몸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의 아기랑 좀 체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토실토실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커 보이고 그리고 거릴 때 뒤뚱뒤뚱 걷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귀엽다고 느끼는 동물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인간의 어린 개체들, 어린 아기들하고 닮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펭귄은 사람들이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펭귄 배가 보통 한 이유가 지방층인가요?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방이 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네. 일단 기온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추운 환경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펭귄 자체가 워낙 잠수에 특화된 동물이에요. 아주 펭귄의 조상부터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도록 잘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잠수가 가능한 건데요. 보통 물속에서 들어가서 숨을 참는 데는 한 30분 정도가 최장시간이지만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몸을 다시 추스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복적인 잠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주일 정도 수영을 한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속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면에 둥둥 떠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가끔씩은 좀 잠을 자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펭귄이 총 한 18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남극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들이 한 4종 정도 돼요. 그 4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녀석들이 황제 펭귄하고 아델리 펭귄인데 이 두 녀석들이 남극 환경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은 함부로 어떤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주공산인 거죠.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기만 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아델리 펭귄과 황제 펭귄은 정말 추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그 안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해서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일단 남극에서 또 펭귄이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펭귄의 조상 자체가 남방구에서 계속해서 살아오던 잠수조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극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남극까지 가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해수, 해류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북극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적도 부근에서 생기는 이 해류의 흐름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장벽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아주 본인들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남극에 있는 펭귄들을 데려다가 그냥 북방구에 풀어놓기도 했었죠. 혹은 선원들이 배에 태워서 그냥 항구에 그냥 데려다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20세기 초에 몇 군데서 벌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기네 앞바다에도 펭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물론 거기서 둥지도 만들고 새끼도 낳으려는 시도는 했었던 것 같지만 북극에서는 펭귄의 포식자가 될 만한 여러 동물들이 있거든요. 북극검도 있고 그 외에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도 있죠. 하지만 남극 주변에는 그런 경쟁자 혹은 포획을 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펭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때문이에요. 예전엔 인간들이 남극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전엔 남극이 지금처럼 빠르게 녹고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남극까지 가서 많은 어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획 활동을 통해서 인간과 펭귄이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크릴이라는 작은 각각류 있잖아요. 그게 많은 펭귄들의 주요 먹이원인데 그걸 인간들이 많이 잡아오고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잡아도 되는 양이다.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잡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남극 반도 지역, 세종과학계지가 있는 그 인근 지역에서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간의 그런 대규모 어획 활동이 좀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크레이세우가 홈쇼핑에 나오더라고요. 네, 약국에서도 팔고 저도 살펴봤는데 근데 식약청에서 효능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식품이고요. 절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크릴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크릴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범하는 오류 혹은 실수가 있는데요. 동물들을 대상화해서 귀여운 존재로 많이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굳이 의도한 건 아니었고 아니었겠지만 펭귄들이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 모여서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 정말 귀엽다. 얘네들이 인간한테 호기심을 느끼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걸 봤는데 사실 펭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펭귄이 살아온 이제까지 수백, 수천만 년 동안 그 환경에서는 본인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육상에서 두벌로 걸어 다니는 존재는 처음 본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를 굳이 두려워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공격하고 하는 행동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굳이 그런 존재 자체가 남극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인간을 반가워하는, 인간을 반기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찍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들 보면 아델리 펭귄이 와서 사람을 물려고 한다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찍혀서 어떤 분들은 펭귄이 남극의 일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해나 편견이겠지 했는데 정말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답을 드리는 게 아무리 인간을 겁내지 않는 펭귄이다 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이 가서 둥지 근처에서 뭔가를 촬영을 하고 하면 이 녀석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가지고 아 얘네들은 성질이 참 안 좋아. 얘네들은 일진이야, 깡패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인간 위주의 어떤 일반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극 생태계의 굉장한 상위 포식자 그리고 펭귄도 이 생태계 안에서는 사실 크릴을 하루에 수백 마리씩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고요. 우리는 근데 그런 펭귄의 삶을 그냥 겉에서 잠깐 봐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갔을 때 또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가 펭귄이 얼음을 먹더라고요. 눈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많은 조류들이 겪는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먹이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짜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염분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염분을 어떻게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염분샘이라는 건데요. 이 펭귄을 포함한 많은 해양 조류들은 이 콧구멍 뒤쪽으로 그런 샘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에서 하는 그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처럼 거기서도 염분을 잘 걸러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근데 배출을 할 때 그 덩어리로 배출하기엔 어려우니까 이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민물이 필요해요. 그 바닷물을 먹으면 또 거기서 소금이 들어오니까 뭔가 프레쉬한 워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 남극은 워낙 건조한 환경이라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기 어려우니까 그럴 땐 눈을 먹거나 얼음 조각을 먹거나 해서 이제 물을 섭취하고 나서 그 물을 가지고 염분과 같이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닷속 환경에 잘 적응해온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12월, 1월, 2월 보통 그렇게 세 달이 가장 남극에서 따뜻한 시기인데 그때 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남극 세종과학기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기온이 영상 2도에서 3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겨울보다도 기온 자체로만 봤을 땐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극에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남극 간다고 하는데 옷이랑 따뜻한 것들 많이 챙겼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보다 너무 온난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 게 남극이라는 환경이 또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기온 자체는 뭐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세찬 바람이 불거나 얼음 알갱이가 섞인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체감 온도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제가 가는 기간은 보통 거의 백야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뭐 자정이 되어도 막 어둑어둑해질 정도? 그냥 살짝 어슴풀의 한 어둠이 찾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정도고요. 뭐 아주 깜깜한 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극에서는 별을 본 기억이 전 없습니다. 맞아요. 좀 몸에 리듬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커텐을 잘 치고 뭐 안대 같은 걸 끼고 좀 정해진 시간에 꼭 잠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뭔가가 리듬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리듬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은데 남극에서도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일부러라도 한 12시 되면 최소한 12시에는 잠들었다가 한 6시에는 일어나게끔 한국에서 생활할 때랑 좀 비슷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거기서 3개월 정도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월동대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남극의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죠. 1년 정도 체류하면서 계속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스케줄을 잘 짜서 일관 시간을 잘 지켜요.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그 퇴근한 이후로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일을 잘 시키지도 않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쉬면서 근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종교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고립된 환경에서 길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런 일상 하루하루를 잘 규칙적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극이라는 환경은 사실 굉장히 고립된 남극이라는 대륙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정말 외딴 곳에 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북극은 상대적으로 좀 한국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북방구에서 우리가 지금 위도 한 3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0도 중반에서 북쪽으로 한 위도 30도 정도만 더 가면 그때부터 북극이 시작됩니다. 보통 북극권이라고 하면 백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극야와 백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한 66.5도선 정도부터 북극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구가 자전축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북극권은 사실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약간 고산지대에 온 것 같은 느낌? 특히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생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이 사실 북극에서 번식을 하고 한국에 찾아와서 겨울을 보내는 녀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보시는 제갈매기라고 하는 겨울철새가 있는데 그 갈매기들도 대부분 북극에서 번식하고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녀석들이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오리들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대규모로 떼지어 다니는 오리들이 대부분 북극에서 번식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북극에 갔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식물들을 거기서도 또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향소라는 동물은 북극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동물인데요. 일단 야생 사향소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랑 그린란드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위도 지역 제가 갔던 지역이 북극점에서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위도 82도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향소가 원래 살던 곳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그 좀 더 따뜻한 곳에 살았었는데 아이스에이지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 메머드, 우리가 보통 맘모스라고 부르는 그 메머드랑 같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머드는 고립이 돼서 멸종이 됐죠. 하지만 그때 살아남은 동물들이 바로 사향소예요. 그래서 그 사향소들은 아이스에이지를 거치면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캐나다 북부를 지나서 그린란드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이 매우 낮고요. 그 개최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북극을 상징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간신히 살아남은 동물 북극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원시적인 동물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멸종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앞으로 개최군 숫자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군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는 아니죠? 네. 소는 아닌데 분류상으로 따지면 약간 영양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양 같은 그런 동물들에 좀 더 가깝습니다. 산양보다 굉장히 크고 매머드스러운 네. 그리고 굉장히 치렁치렁한 털들이 많고요. 추운 곳에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런 털들이 잘 적응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얘한테 매력을 느끼셨어요? 일단 정말 그곳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녀석들이고 정말 매머드랑 같이 이동을 시작했던 굉장히 원시적인 외모가 그대로 살아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정말 외계에 있는 생물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 자체가 풍기는 굉장히 신비한 기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동물들을 봤을 때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저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초식동물이고 그냥 풀만 뜯어먹는 녀석들인데도 덩치가 워낙 크고 빨리 달리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딱 마주했을 때 제가 온몸에 약간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어느 날 사향소랑 딱 마주친 거예요. 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 근데 사향소도 워낙 주위가 주의깊고 주변에 혹시 늑대나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가 올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녀석인데 그 녀석도 저를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둘이 딱 마주치고 서로 놀란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는 숨소리까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근데 와 이거 정말 무섭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와 이 녀석도 지금 뭔가 나한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공격을 하진 않나요?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운이 좋게 저도 뒷걸음질을 치면서 잘 물러섰죠. 그리고 사향소도 싸움 대신에 물러서는 걸 선택해서 서로 길을 가던 길을 각자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사향소한테 들이받쳐서 다친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덩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몸무게가 한 400kg 이상 나아가는 녀석들도 있고요. 몸 길이는 대략 한 2m 정도 되는데 보면 정말 커다란 숫소를 보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소보다 훨씬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몸집 자체도 크지만 털이 굉장히 보송보송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위트 원주민들이 그 사향소 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옷을 짜기도 하는데 그 털이 워낙 치렁치렁하게 잘 부풀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크기보다도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태관광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가신다면 저는 그냥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몇 군데 포인트들을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도 다산과학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수발바르 섬에 있거든요. 그곳으로 매년 관광선들이 지나다닙니다. 관광선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와서 잠깐 그 지역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육지에는 내리지 않으시길 권하고요. 그냥 배를 타고 한번 둘러보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생태관광에 대해서 요즘 극지과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남극에도 생태관광들을 많이 오시는데 그 숫자가 최근 들어서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보호구역을 저희가 따로 설정해놔야 될 정도로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북극곰이 살고 있는 깊숙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북극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육식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매년 한두 번씩은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고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그 사고의 끝은 북극곰 사살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북극곰 사는 곳에 들어가서 관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극곰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을 뿐인데 북극곰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관광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게 비침해적인 방식으로 좀 멀리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권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바다를 이용하라. 펭귄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제가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다가 이 펭귄들이 먼 바다에 나갔을 때 수면에서 특정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왁왁 이런 소리들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저는 처음에 노이즈가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낼 때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 소리를 내고 나면 한 1, 2분 이내에 다른 개체들이 주변에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한 번 왁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희미하게 왁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서로 마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거 아무래도 펭귄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할 때 서로 접촉음이라고 하는 컨택트콜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들을 모아서 어떤 과학적인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펭귄이 음성으로 먼 바다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보고였어요. 그래서 아 뭔가 남들이 알아내지 못한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봤구나 그래서 처음 그 비디오를 돌려봤을 때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고요. 그럴 때 가장 좀 짜릿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어떤 사실들인데 물론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우연히 그 펭귄들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낸 사실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한 점이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펭귄 사이에서도 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펭귄의 음성 의사소통을 연구하신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새끼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둥지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미리 녹음을 해놓고 그걸 틀어줬을 때 누가 반응하는지 이런 간단한 실험들로 밝혔었거든요. 왜냐하면 펭귄들은 워낙 대규모로 수십만 쌍이 한꺼번에 같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딱 알아보고 또 자기 엄마 아빠를 딱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었지만 먼 바다로 나갔을 때 그때는 자기 새끼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잘 찾아다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바다에 나갔을 때의 행동은 좀 그전에는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랑 신호가 가능한 건가요? 먼 바다에 나갔을 때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냥 그 비디오에 찍힌 장면으로 봐서는 아마도 한 2, 30m 이내에 근접한 거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막 파도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이렇게 강아지 짖는 정도의 소리로 왁왁 이 정도 소리로 사실 먼 거리에 의사소통을 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신에 가까이에 있는 녀석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여기 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딴 데로 가볼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불러 모으고 어떤 서로 합의된 어떤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개인 생활을 하지 않고 집단 생활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사실 펭귄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집단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번식기에 그렇게 모여서 지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좋다는 점이에요. 같이 모여 있으면 도둑갈매기 같은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새끼나 알을 노리는데 혼자 있으면 그걸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좀 더 서로 도와가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럿이 같이 있으면 잡아먹힐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걸 희석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자기가 먹힐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먹힐 확률이 그래 너가 대신 나 대신 줄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더 그런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둑갈매기는 성인 펭귄은 건드리지는 않죠? 네. 도둑갈매기가 몸무게가 한 1kg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펭귄이 젠투 펭귄이나 터컴 펭귄은 한 3, 4kg 나가기 때문에 그 성체들을 함부로 공격하진 못해요. 하지만 오히려 펭귄한테 잘못 맞으면 도둑갈매기가 날아갈 정도로 펭귄 성체가 훨씬 더 힘이 세죠. 하지만 새끼나 알은 좀 다릅니다. 워낙 크기가 작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갈매기들은 보통 사냥을 할 때 양쪽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노려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반대쪽에서 나타나서 삭! 새끼나 알을 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이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펭귄 둥지들을 보면 둥지 간의 거리가 불과 한 30, 40cm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따닥따닥 모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펭귄의 어떤 귀여운 모습에 대한 좀 그리고 그런 귀여움을 느끼는 인간의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는 제가 본 펭귄은 최소한 귀엽기도 하지만 실제로 남극에서는 굉장히 야생을 살아가는 남극 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펭귄을 대할 때 하나의 대상으로 대하는 대신에 좀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 지구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좀 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마치 펭귄이라는 하등한 존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이 녀석도 귀엽군 이게 아니라 남극이라는 척박관 환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잘 진화해온 위대한 어떤 생명체로서 인간이 옆에서 좀 잘 바라보면서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로 펭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펭귄을 대하였으면 좋겠어요.